안녕하세요. 박신성 관세사입니다. 문제풀이 관세법 1차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텐데 저희 강의는 해설식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거에요. 그리고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웬만하면 다 저희가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해설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강의를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씩 스스로 풀어보신 다음에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오답노트는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스스로 문제풀 때 제일 중요한게 저희가 40문제 관세법 40문제 나오고 무더군정 40문제 같은 경우 1교실에 보잖아요. 총 80분의 주업입니다. 80분. 80분인데 그러면 한 문제당 1분인데 저희가 40분 잡고 관세법만 푼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1분당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건데 그렇게 되면 마킹할 시간이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당 적어도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사이에 시간을 두고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푸실 때 시간을 스톱워치라든지 이런걸 활용을 해가지고 시간을 좀 재시고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서 계속 빨리 푸는 연습을 조금조금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드시겠지만 계속 다독하시다 보면 쉬워요. 얼마든지 푸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바로 4페이지 총칙 부분부터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거에요. 듣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으세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 1번 보시면 신고납부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맞는 말이구요. 부가고지 납세고지 했다. 그러면 납세고지를 받은 남부터 15일 이내라는거 위아래 전부 다 15일 이내라는거 체크를 해두시고 수입신고 전 물품 발전 규정에 의해서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했다. 그러면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 수입신고 전에 물품 발전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했잖아요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 했습니다. 즉시 반출신고라고 하죠.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배웠죠.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반세 납부를 한다라는거 여러분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10일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보기 4번 보시면은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따른다고 되어 있고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5번이 틀린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뒤에 답을 보시면은 이게 정답이 2번인가로 나와있어요. 그걸 5번으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는 부분들은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텐데 크게 많지는 않고요. 이럴 경우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1번에는 정답이 그래서 잘못된 것은 5번이다. 2번입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은 이러한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다음 중 서류 보관 기간이 장기간인 순서대로 열강한 것입니다. 보세 운송에 관한 자료는 우리가 다 배웠었죠. 2년이고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는 5년 수출 반성 물품 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는 3년이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죠. 나, 다, 가 3번 보실게요. 관세법상 수출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입니다. 수출의 대상이 된다는 것 수출의 대상이다. 그러면 내공물품의 수출의 대상이죠. 반대로 수입의 대상 수입 신고 대상은 외국물품이죠.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출 신고를 했습니다. 내공물품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수리다. 수리가 났다. 그러면 관세법상 개념이 외국물품으로 바뀌게 되는 거 외국물품도 수입 신고를 했다. 그러면 내공물품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리 수리가 떨어지면 내공물품으로 법상 개념이 바뀐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보시면은 그러면은 문제 3번 보시면 수출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석해 보면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수출의 대상이 원래는 내공물품인데 내공물품이 아닌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니면 당연히 내공물품이고 입항 전 수입 신고가 된 물품이란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입니다. 수리가 되면 내공물품이 되죠. 그리고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도 내공물품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 중 수출 신고가 수리되었다. 방금 말씀드렸죠. 수출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물품이죠. 외국물품인 이 문제에서는 답이 4번이 되겠죠. 그리고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되었다. 그러면은 내공물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4번 문제 보시면은 통관의 정의 관세 법상 통관의 정의에 해당하지 포함되는 개념만 구성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우리 관세 법상 통관은 수출 수입 반송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전부 다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수출 수입 반송이라고 적혀있는 2번이 정답이겠죠.